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반공업지역 공장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 번호 2020타경1403번입니다. 감정가는 119억 8,378만원이며 토지면적 1,130평에 건물면적은 1,692평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최저가는 83억 8,865만원이며 보증금은 8억 3,887만원에 입찰은 2021년 10월 21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목래동 공장은 반월 특수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매물로 새해선 온시역과 평택시흥고속도로 남한선 IC생활권입니다. 이어서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 입찰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경우에 비해 많은 수고와 경제적 비용 그리고 제도적 제한과 각종 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부담금과 대체조성비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 공장과 창고 총량 내 등의 영향으로 설립 자체가 불가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미 신축된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큰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장과 창고 등의 운영에 있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특히 도시지역 중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공장일 경우 제약성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경매 낙찰도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 시에는 무엇보다 산업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도로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물류 및 도로 편리성과 전기 및 수도 등의 이용 현황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최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이는 추후 집가 상승으로 인한 매도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경영산 노동력 확보도 필수 요소이므로 수월하게 인원을 충원 가능한지 여부와 공장 및 창고 위치에 대한 인지도 기반 시설 정도까지 미리 확인하여 운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과금의 미납 현황과 대부분 판례상 산업 폐기물의 처리 의무 또한 낙찰작이 있으므로 공장 및 창고 등 사업지 내의 방치 여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면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듯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입찰을 준비하고 법원 경매 또는 유동화 회사를 통한 NPL 방식으로 낙찰받는다면 행정적,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통해 기존 공장이나 창고를 매입하여 사업 확장 및 신규 진출을 준비하거나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을 희망하는 분들은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매물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운영상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안산 공장 경매로 진행 중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목례도 매물은 토지 면적 1130평에 건물 면적은 1692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9년 8월 기준으로 119억 8378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83억 8,865만원을 최저가로 오는 10월 21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8억 3,887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살펴보면 일반 공업지역의 공장용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10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금필 70%에 용적률은 350%이며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나 경매경우특례에 의해 허가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6년 1월에 사용생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공장으로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선 말소기준 권리는 2016년 3월 15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08억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배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총액은 141억 3,605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사상 토지건물 일괄 매각사건이며 일부 기계기구는 매각에서 제외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물건은 반월 특수지역으로 입주자격 및 매수자격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전확인이 필요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사상 7명의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4,540만원에 올세는 466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 참고자료 및 사업자 등록일상 대항력 여부 등을 사전체크하여 입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반월 특수 국가산업단지 내의 공장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매우 중요할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한 안산시 단원구 목례도 인구 공장용지 및 공장매매 내역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하기매물을 살펴보면 반월 특수 국가산업단지 내의 매물효과가 여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회나 그리고 공단 내 부동산 동향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례를 살펴보면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일은 89% 매각률은 54% 경쟁률은 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공장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라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반 공업지역 공장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라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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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